SSG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저희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게 방해가 될 정도로 얼마나 이 선수들이 우승을 염원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우승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부단주도, 정윤진 부단주도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선수, 코칭스텝, 부단주, 그리고 빼곡하게 남아서 끝까지 빛을 보내주고 있는 랜더스의 팬들까지 모두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민천 SSG 랜더스 필드입니다. 자, 2022년의 야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SSG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요. 오늘 키움 선수들 고개 떨구지 말고 다음 시즌 다시 심기일전, 또다시 아름다운 도전, 이번 시즌만큼 아름다운 도전을 다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모든 야구의 중계방송